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착륙장에서만 착륙했는데 발사대로 그대로 돌아와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인 단백질 구조예측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 현장 등에서 실제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어 연구실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고양이 등 포유류를 넘어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동해에서 자취를 감춘 오징어가 북극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아온 후가 오징어 성체뿐 아니라 덜 자란 유생까지 북극에서 발견했는데 기후변화로 오징어가 산란지와 서식지를 옮겼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동해에서 오징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북극에서 오징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쇠빙연구선 알아온호가 북극에서 포착한 기후위기 실태를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자 동해에서 잘 잡히지 않기 시작한 오징어. 귀하다고 금징어로 불리더니 최근엔 아예 없다고 업징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납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따뜻해진 동해를 벗어나 북으로 북으로 향하던 오징어. 시베리아를 지나 북극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 알아온호가 지난해 북위 76도에서 오징어를 발견한 데 이어 올해는 더 위쪽인 북위 77도에서 여러 마리를 포착했습니다. 오징어 성체만이 아닙니다. 아직 덜 자란 유생까지 채집했습니다. 오징어 떼가 일시적으로 해류를 타고 떠밀려온 게 아니라 아예 북극에 산란지를 비롯한 서식지까지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북극을 항해하는 알아온호 연구팀은 기후 위기를 실감하는 이런 경험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옮긴 건 오징어만이 아닙니다. 되게 실종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베링의 북쪽의 연안 쪽에서 되게 많이 잡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북극해가 수산물 어액량의 최대 어액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팀은 해마다 관측 장비 수거를 방해하던 해빙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2030년대 북극 해빙이 모두 소멸할 거란 끔찍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전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태가 멸종되고 오징어마저 사라져가는 동해는 수온이 2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앞바다에 핀 바다의 꽃 연산호가 충 늘어진 채 녹아내렸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물이 차갑기로 유명한 동해안에선 양식 어류가 무더기로 폐사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지구 표층 수온이 0.7도 오를 때 우리나라 해역은 1.44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평균보다 두 배 더 뜨거워진 겁니다. 특히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마저 씨가 말라가는 동해는 수온이 1.9도나 올랐습니다. 동해는 북부는 차가운 물, 남부는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어종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명태와 오징어, 멸치, 고등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주요 난류성 어종인 방어와 전갱이, 삼치는 지난 40년 동안 어획량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온이 28도 이상이면 내려지는 고수온특보도 역대 최장기간인 71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100년까지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1에서 4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사망자가 지난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열 질환 감시책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온열 질환자는 1년 전보다 31.4%나 늘어난 모두 3,704명이었으며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지난해 32명보다 6.2% 증가한 34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온열 질환자는 지난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2018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은 지난해보다 4명 줄었지만, 60대 미만에서 사망자 11명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6명 늘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30.4%를 차지했고, 50대가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전북 군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없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가 고양이 등 포유류로 전염되고, 사람까지 없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북 군산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했다는 건데, 정부는 위기경보를 높이고 야생조류와 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철새가 가져오지만, 그 바이러스를 농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나 차량이나 이런 매개체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고병원성 AI는 H5형과 N1형으로 구성된 H5N1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닭과 오리, 야생조류 등이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였지만, 고양이와 돼지 등 포유류를 넘어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실제로 인체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23개 나라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한 건도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은 만큼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인체 감염 사례 보고를 보면 H5N1에 감염된 사람 902명 가운데 사망자는 466명으로 치명률은 51.7%에 달했습니다. 높은 치명률 탓에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같이 대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팬데믹의 후보라고 보고 있는 A형 인플루엔자 H5N1 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사람 간의 전파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방역을 강화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AI 인체 감염증은 결막염 등 안과적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야생 조류나 가금류를 접촉한 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8월 이후 44일 만에 돼지 농장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강원 화천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발생을 확인한 뒤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3,500여 마리도 도살 처분하고 화천군과 근처 5개 시군에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내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살 처분하는 돼지가 전체 사육마리수의 0.03% 정도인 만큼 돼지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식중독균은 음식을 가열하면 전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끓인 음식에서도 살아남는 식중독균이 있어서 요즘처럼 나들이가 잦은 가을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은 낮에 기온이 올라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최근 5년간 가을철에만 309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6천 명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에 이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식중독균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퍼프린젠스균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흙이나 하천, 동물의 장과 분변 등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입니다. 가열에서 생존이 어려워지면 열에 강한 포장 형태로 변해 휴면하다가 환경이 나아지면 되살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특히 가을철에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대량 조리한 음식을 먹고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충북의 한 야외 행사장에서 돼지 불고기를 먹고 25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퍼프린젠스균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대량으로 조리할 때 중심 온도가 섭씨 75도 넘게 1분 이상 충분히 가열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관했다가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나들이 때 흔히 먹는 김밥이나 샌드위치도 햇볕 뜨는 차 안에 그냥 두지 말고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10도씨 이하에서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내년 초 시행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 463명 가운데 9,136명이 사직해 지난달 말 기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인은 1,32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고연차 전공인은 553명에 불과했고 올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가운데 수료 예정 전공이 23명을 포함하면 자격시험 응시 가능 인원은 576명이었습니다. 대한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782명에 20.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문 과목별로 보면 가정의학과가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는데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가 가장 적은 과목은 핵의학가로 2명이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수업을 거부한 의대 남학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하면서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공의 측 대표가 이 같은 상황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 군의관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1,000명가량의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배치됐는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이라 앞으로 군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학한 학생들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1,059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전역하면 이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단백질 구조예측 인공지능 모델은 생명과학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박나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을 화면에 입력했더니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2로 이미 확인된 수십만 개의 단백질 구조를 학습해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X선이나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를 알아냈는데 계산이 복잡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알파폴드를 이용하면 PC 성능에 따라 빠르면 몇 분, 늦어도 몇 시간 안에 구조를 찾을 수 있고 정확도도 90%에 달합니다. 단백질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로 그 구조를 알아야 단백질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파폴드와 로제타폴드는 모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최근 버전은 단백질과 생체 분자의 상호작용까지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검증하거나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물질을 발견하고 있으며 실제로 알파폴드2를 인용한 논문은 만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생명공학의 연구 판도를 바꾼 건 맞지만 100% 완벽하진 않아서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 5월에 나온 알파폴드3의 경우 이전 버전과 달리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아 연구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가 휩쓴 올해 노벨상 결과는 과학계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AI 기반 연구가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맹신보다는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학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박나연입니다. 인공지능이 노벨상까지 휩쓸 만큼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뇌졸중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뇌졸중 예후를 예측하는 승부를 펼쳤는데요.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임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인공지능과 뇌영상을 분석하는 대결에 나섰습니다. 뇌의료 영상과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 40명의 예후를 예측해 정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12분 만에, 교수진은 평균 45분 만에 뇌졸중 예후 예측을 완료했습니다. 교수진의 예측률은 평균 50%로 인공지능보다 22% 낮았는데 참석자들은 신속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예후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나이 등을 종합해 CT, MR 등 다양한 영상 자료를 보고 직접 진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응급실에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오진 위험도 큽니다. 수많은 뇌졸중 환자의 영상 자료를 딥러닝한 인공지능은 최대 20초 안에 뇌졸중 예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알려주며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뇌졸중 예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기존에 없던 체계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눌솔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도 착륙장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으로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발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착륙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바로 착륙하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체에 실려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도 66분 뒤 인도양의 목표 수역에 예정대로 낙하했습니다.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랜이 다음 달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애초 이달 예정이었던 화성 탐사선 발사는 내년 봄으로 미뤄졌는데 대신 12월로 예정했던 궤도 운반선 발사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거대한 수증기가 로켓 엔진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랜의 2단 엔진 연소 시험입니다. 이번 연소 시험에서는 2단 엔진과 지상 제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을 검증했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뉴글랜은 높이 98m, 지름 7m의 초대형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에 약 45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 대항마로 개발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첫 비행에 나섭니다. 탑재체는 지구 저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연료와 화물 등을 운반해주는 궤도 운반선 블루 링입니다. 애초 뉴글랜의 첫 항해지는 화성이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을 태우고 이달 발사 예정이었으나 나사는 발사 가능 기간이 너무 짧아 유사시 발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봄으로 발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블루오리즈는 나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뉴글랜의 발사를 늦출 수 없다며 원래 12월 예정이었던 블루링 발사를 한 달 앞당겼습니다. 우주 업계는 이번 뉴글랜 발사가 성공한다면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저스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경쟁이 한층 가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글랜이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만든 스타쉽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주 산업에서 거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즈는 나사의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탐사에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6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3 임무에는 스페이스X가 이후 아르테미스 5 임무에는 블루오리즌이 각각 참여해 앞으로의 우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15일 발사됩니다. 현지 시간 13일 나사에 따르면 유로파 클리퍼는 미 동부 시간으로 14일 낮 12시 6분, 우리 시간 15일 새벽 1시 6분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사는 지난 10일로 발사 일정을 잡았다가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한 탓에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올해 노벨상은 AI, 인공지능이 휩쓸면서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게 확인된 셈인데요. 길게는 수년이 걸렸던 단백질 구조를 AI를 활용해 빠르게 알아낼 수 있게 되어 생명과학 연구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닌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과학 연구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